요리조리와 함께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엄마, 다녀왔어요. 요리조리 왔니? 식탁 위에 간식 있으니까 손 씻고 간식 먹어. 네. 이야, 간식 맛있겠다. 빨리 먹어야지. 우와, 맛있어. 응? 저러면 안 되는데.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? 여긴 어딨지? 조리야, 우리 그림 그리자. 그래. 크레파스로. 자. 친구들, 점심시간이에요. 손 깨끗이 씻고 점심 먹을 준비예요. 땡! 배고파. 그냥 밥 먹어야지. 아, 맛있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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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? 유호, 들어간다. 안녕? 너도 들어왔어? 어? 너도 있었어? 응? 응? 움직이자! 이거라, 짜라, 고! 아, 아야. 아, 아야. 아이고, 배야. 엄마! 배 아파요. 수리배 속엔 뭐가 들어있나?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수리, 손 안 씻고 간식 밥 먹었구나 어떻게 아셨어요? 수리배 속에 손 세균들이 바글바글하네 정말요?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해요 손 씻는 방법 하나,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둘,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셋,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넷, 엄지 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질러 다섯,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띄고 문질러 여섯,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질러 손톱 밑을 깨끗하게 이제 알겠지? 네, 선생님! 이제 손을 깨끗이 씻을게요 약속! 요리조리 밥 먹자 네 요리야, 요리야! 손 씻으러 가자 그래 그래, 그래! 친구들도 요리조리처럼 손 깨끗이 씻기 약속! 밥 먹자 밥 먹자, 손 씻고 오렴 귀찮아 다시 먹어요, 손 씻고 오세요 귀찮아, 그냥 먹어야지 그러다 배가 아파 병원에 갔어요 주사 놓고 빠졌어요 이제부터 손을 깨끗이 씻을래요 손을 씻고 밥 먹어요 손을 씻고 간식 먹어요 그래, 그래! 손을 깨끗이 씻으면 으악! 도망가자! 몸도 튼튼! 맛있게, 냠냠!